중성, 군사용어 돋보기 1병 이진호입니다. 제가 있는 부대에는 6회 공군 장병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간부의 근무모를 보고 특이해서 자세히 여쭤봤더니 게리슨모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특이하죠. 게리슨모란 무엇인지 군사용어 돋보기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슨모를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군대에서 사용한 모자의 일종으로 챙이 없고 테두리를 크게 접어서 쓰는 머리에 꼭 맞는 모자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게리슨모인데요. 수비대 주둔군이라는 뜻의 게리슨을 써서 게리슨캡이라고도 하고요. 평평하다고 해서 플랫헷이라고도 합니다. 또 해군들이 쓴다고 해서 보트캡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해군의 근무모 역시 게리슨모입니다. 전투암마다 크기는 다르지만 빠른 기동을 해야 하는 대부분의 전투암은 공간이 좁은데요. 그래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보관하기 좋고 휴대하기 쉬운 게리슨모를 쓰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야구모자 형태의 모자보다 시야 확보에도 좋습니다. 영화 타권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허리에 차고 있는 게 게리슨모인데요. 우리 군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되는 연구와 노력으로 착용하게 된 게리슨모. 앞으로 이게 무슨 모자예요? 라고 묻지 마시고 참 잘 어울리네요? 라고 한마디 건네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군사영어가 있다면 국방뉴스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사영어 돋보기의 일병 이진호였습니다. 충성!